대한불교진흥원이 발행하는 불교계 대표적 대중문화지 월간 불교문화 2022년 7월호가 발간됐습니다. 이번 호는 불교 음식문화 특집으로 구성돼 환경적,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현대 음식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불교의 지향점을 토대로 살펴봤습니다. 또 올해 하반기 캠페인 주제인 쓰레기를 줄이자와 관련해 이면정 피아니스트가 직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우리나라 5대 정멸보군 가운데 하나인 정선정암사 정멸보군과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의 명상수행 이야기 등 다채로운 기도와 수행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